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원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나누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굉장히 잘 마무리하셨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야기 역시 비컨뉴스답게 오디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 10월 강의원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젯밤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국회의원이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자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는 것.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죠. 문제가 없죠. 하지만 강의원이 이 개정안을 낼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좀 특별합니다. 강기윤 의원 같은 경우에 1998년에 경매로 2억 6천여만 원의 가수원을 사들였는데 이게 창원시의 공원부지로 수용되기 직전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되거든요. 창원시가 이 가수원의 보상가를 42억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2억 6천에 사가지고 강기윤 의원은 39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의원은 시세 차익만 20배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현행법에 따르면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이 되는 땅의 양도세율이 최고 45%입니다. 따라서 강의원은 최소 10억 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강기윤 의원이 자신의 땅이 공원부지로 수용됐잖아요. 그런데 공원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저녁 면제해 주자라는 조세특례제약법 개정안을 냅니다. 이 법안이 그냥 통과되면 강의원은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저녁 면제받는 거죠. 한 푼의 세금도 안 내야 돼요. 요즘 많이 나오는 이해충들이네요.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봅니다만 강기윤 의원은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측은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을 위한 법안일 뿐 개인의 이익을 고려한 게 아니다.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에 2월까지는 안 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양도세를 다 냈다고 강기윤 의원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언제 냈냐는 MBC 스트레이트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이 당시에는 없었고 아예.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는 건 법적으로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땅이 공헌부지로 수용되기 직전에 양도세를 저녁 면제해 주자는 법안을 내는 이 행위 어떻게 봐야 될지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돌리겠습니다. 또 어젯밤 KBS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년 10월에 강의원의 아들이 창원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논두필지를 3억 7천만 원에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강의원의 아들은 농사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배추를 키우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KBS 기자가 만난 인근 부동산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은 그린벨트 해제 1순위 땅입니다. 물론 강의원 의원은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의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주말 농장이라 맹맹하기는 그렇지만 동네 부동산에서 권유를 해서 아들이 보고 나도 주말에 엄마 와서 머리도 식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한마디로 아들이 주말에 머리 식힐 생각으로 배추농사를 짓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샀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이 맞다면 머리 식힐 생각으로 배추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 정말 우연히도 그린벨트 해제 1순위 땅이 된 거죠. 순전히 우연이겠죠. 또 아버지가 창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경남도의원을 지냈고 재성국회의원인데다가 아버지가 산 땅들 역시 대부분 수용됐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겁니다. 이 해명 그대로라면. 그런데 왜 우연이 그쪽으로만 그렇게 자꾸 발생하나요? 우연이 계속 그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우연이 강의원의 부를 계속적으로 쌓아주고 있다.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데. 제가 필연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무슨 사연은 있는지. 사연은 사연이 있는지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 사연은 경찰 수사를 좀 시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저기 그러니까 주말농장용으로 사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두 필지라면 그러니까 지금 면적은 나왔습니까? 면적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필지라는 건 몇 평 몇 몇 제곱 몇 대 이렇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일 수 있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말농장은 한 두세 평. 박고랑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머리 식힐 생각으로 배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워본 아들이 갑자기 작년 10월에 땅을 삽니다. 그래서 강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의혹들을 제기하니까 KBS 기자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향에 애착이 있는데 투기를 하려면 딴 데 가서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겠냐.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의매를 하냐. 강의원의 이 말에 대한 판단 역시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겨야 되겠고요. 저는 마이클 샌드리슨,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오늘 읽어볼 생각입니다. 진짜 읽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